우리 언니는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를 두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생각이 많아요 네네 어떤 장사죠? 밤에 술장 술장사 근데 이 장사 지금 현재 하는 거를 두고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안 됐던 건 아닌데 작년 5월달 6월달 넘어오면서부터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시기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거 장사하신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4월달에 오픈했어요 작년 4월에 오픈하자마자 생각이 많아진 거네 근데 이제 뭐냐면 장사가 아예 안 됐던 건 아닐 겁니다 장사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면 4, 5개월 전부터 4, 5개월 전부터 우리 언니가 조금 힘에도 붙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를 장사를 해가지고 되지는 않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업종으로 변경할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아니 조금 더 큰 데로 가볼까 싶어서 근데 아직은 그런 시기는 못 되고요 3월달 3월달 4월달 올해 5월달 정도 돼야지 움직일 수 있겠다 5월달 올 5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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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 전에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터를 두고 지금 내가 떠나는 발걸음이 지금 안 되거든요 뭐 이 장사를 움직이려면 여기를 뭐 새를 주고 가야 됐는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이 터에 떠나는 발걸음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터에서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5월달 이후가 되어야지 움직임이 들어오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남자분 계세요? 네 만나는 분은 한 분이 있어요 만난 분이 있어요 언니 가정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가정 없고 근데 이 만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 것도 못 되고 남의 것도 못 되는 격이야 그걸 뭐냐면 이 사람이 가정이 있던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내 것도 안 되고 남의 것도 아닌 거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은 참 좋아요 항상 진득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오래됐어요 인연이? 5년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동안 이렇게 오래된 인연이 이어오기까지가 이 사람이 항상 진중하고 진득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언니가 조금 의지가 많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언니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기는 조금 힘들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도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초기에는 그래도 언니한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던 부분도 없지 않 있어서 언니가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의지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려울 때 도움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마음은 언니한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자기 상황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힘들고 안 좋다 보니까 도와주기가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언니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 어떻게든 내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언니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니 운 때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확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라는 가요 도라는 가는데 그렇게 막 여유롭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격이거든 근데 지금 운이 우리 언니도 그렇게 확 돌아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11월 달 말일부터 조금 힘들어졌어요 가기가 잘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 룸 하거든요 룸이 두 개밖에 없고 바하고 같이 하는데 손님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 이제 없으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큰대로 옮겨볼까 싶어서 앞에 가게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마음에 드는 가게가 그다지 확 나파나지를 않아요 하나 있었는데 이제 빠그러지고 안 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달 이후가 되어야지 5월 달 이후 내가 내 가게도 없고 이 가게 터에서도 내가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증은 안 내셔도 됩니다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조금 늦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선생님 가게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우리 언니는 술과는 언니가 맞아요 솔직히 우리 언니 자체도 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간 여름을 하면서 하시게 되면 내 끼를 그렇게 풀게 되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우리 언니는 조금 남자에 대한 상처도 있어야 되는 분이고 남자에 대한 배신 상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분인데 지금은 현재는 그런 게 액땜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남자 장사 남자로 인해서 장사하는 거 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액땜에서 가기 때문에 언니랑 잘 맞아요 혹시 이 선생님이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 이별수는 없나요? 이별수는 솔직히 작년에는 있어라 그랬어요 작년에는 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작년 여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가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안정기로 접어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향후 2년 안에는 또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별을 하게 되거나 언니가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거나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는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단돌이 하는 거 그게 우선인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위는 주위에 뭐 챙길 게 그다지 없어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는 있는데 주위에 뭐 이렇게 챙기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갈 게 별로 없습니다 시댁이라든지 친정에 뭐 식구가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걸 챙겨야 되고 이렇게 짐을 지고 이런 건 언니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자기 단돌이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열중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뭐에 빠져서 열중하고 열심히 이런 애는 아닙니다 그냥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답답할 수는 있지만 속이 터지는데 얘가 그럴 때에서 다른 애들처럼 분란을 일으키거나 맞아요 맞아요 말썽이 일으키거나 또 그런 애도 아니에요 참 착하게 잘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착하게 잘 커지고 있는데 단지 좀 야무딱 졌으면 좋겠고 좀 열정하였으면 열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말썽한 2kg 죽음에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언니야 그리고 그럴 때에서 얘가 뭐 아예 뭐 집 지키미처럼 아예 뭐 집 구정매에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친구는 좋아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그럴 나이예요 단지 얘는 학사문이 없기 때문에 공부의 문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열중하는 스타일은 못 됩니다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시기에 있어서 자기 밥그릇을 찾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게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걸로 네네 장사는 계속 하시는 걸로 장사 후는 계속 있으니까 근데 지금 확 도다오르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이렇게 확 벌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 욕심을 조금 낮추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잡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남자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니가 많이 기다려주고 또 내가 인정을 하고 가기는 하지만 솔직히 답답한 부분은 왜 없겠어요 나도 이분을 만나면서 나도 죄인 같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정을 버릴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또 인정을 하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연이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건데 성적도 되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람 자체는 좋은 건 알겠어요 맞아요 사람 자체는 좋을 건 알겠는데 또 어쩔 때는 이분 자체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욱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마누라도 아니고 연인관계에서 내가 그것까지 내가 다 받아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언니가 자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정리가 되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서 상대방에서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연을 많이 붙잡고 있고 아직까지 나한테 목을 메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하고 싶어도 이웃하는 성질이 무서워서 지금 못하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면 집착이 있죠 맞아요 언니한테 집착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을 맨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꾸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집착으로 인해서 언니가 조금 무서운 것도 많고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후년이 되게 되면 조금 이제 언니 마음이 정리가 돼서가 아니라 인연이 서로가 인연이 끊어지는 부분이 끊어지기는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단칼에 뭔가를 끊으려면 이 사람은 못 끊어요 감사합니다 응 단칼에는 못 끊습니다 응 자꾸 부딪치면서 자꾸 이제 멀어서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